안녕하세요. 문은채수입니다. 오늘은 2024년 6월 16일. 오늘 세번째 영상이네요. 제가 저번주에 중국에 갔다와서 영상 많이 못 올렸다. 왜냐하면 중국에는 유튜브가 안 돼요. 그래서 올릴 수가 없는 거죠. 그리고 카카오도 잘 안되고 인터넷도 잘 안되고 일단 뭐 다 잘 안되가지고 어떻게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.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한번 세번째로 올려볼게요. 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코스피 1에서 20위 차트 분석. 이거는 제 멋대로입니다. 제가 아주 많이 이런 차트 분석에서 틀린다는 점. 이렇게 잘 참고하시고 한번 봐주시려면 봐주시고. 한번 보겠습니다. 자 일단은 이게 삼성전자입니다. 삼성전자는 잘 오르고 있는 걸로 보이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여기 일단 추세선을 닫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추세선을 잘 매번 그려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여기도 잘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려갔을 때가 매수 시자입니다. 라고 해서 일단 한국 주식은 고수의 영역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저도 일단 대부분의 자금은 미국 주식에 있고 그 다음에 한국 주식에는 좀 약간 해보라고 하는 일단은 여기 SK하이닉스 인데요. SK하이닉스는 지금 AI 붐에 같이 편승을 한 거잖아요. 지금 엔비디아에 뭐 HBM 공급하는데 야 너 삼성 따라올테면 따라와봐 해가지고 계속 관계를 돈독하게 해가지고 뭐 젠슨 황이 삼성에다가 어프로브 했던 말든 계속 어떻게 관계를 잘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이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그 AI 붐이 꺼지면 SK하이닉스 주식도 꺾일 수 있다는 거죠. AI 붐에 대해서 제 채널에서 몇 번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인터넷도 붐이 잃었다가 꺼지고 그 다음에 전기차도 붐이 잃었다가 꺼지고 꺼지고 나서 또 구차하게 한다는 말이 캐즈미라고 하는데 캐즈미 아니고 아예 그냥 꺼지는 걸 수도 있습니다. 자 그리고 뭐 블록체인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. 그리고 음 네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일단 SK하이닉스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. LGNL 솔루션 그냥 60만원대에서 떡락하고 있는 거고 현대차는 아주 좋아요. 현대차는 지금 뭐 여러모로 좋게 하고 있는데 일단 차트는 정배열로 해가지고 잘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잘 가고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뒤에 이어서 기아도 볼 건데 근데 제가 이번에 자 일단은 이거 현대차하고 기아하고 묶어서 설명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여기도 떡락하겠죠. 당연히 지금 바이오주 이상해요. 이렇게 떡락을 하는지. 일단 제가 볼 때 바이오주도 유명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하락하고 있으니까 매수는 좀 멀리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기아 이렇게 해서 기아 이번에 어떤 삼성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와가지고 뭐 중국의 위협에 맞설 수 있는 어떤 기아 뭐 해서 영업이익이 좋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BRD에서 한만충전에 2000km 갈 수 있는 게 나왔다고 하잖아요. 그 다음에 이게 한국에도 나올 수 있다. 이게 1900 얼마 만원으로 해서 책정이 될 건데 그렇게 하면은 저는 한국거 안사요. 당연히 그런거 사는 거죠. 한국거는 거의 뭐 2000에서 3000 뭐 이렇게 가는데 얘는 안그런단 말이에요. 그리고 돈도 없는데 이렇게 뭐 비싼 차 말로 사요. 그리고 성능도 좋다고 하는데 근데 이런 차 사려면 좀 약간 다른 사람들이 다 증명하고 나서 한 1년 후나 사야겠죠. 이렇게 해서 이게 현대 기아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가 저는 어 문제더라고요.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 전기차가 되게 잘 팔리고 있고 어 뭐 니오에서도 뭐 1000km 가는 차 있다고 하니까 근데 기아 얼마가죠. 뭐 500km? 아무튼 이 혁신이 계속 일어나서 어 장거리를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밀릴 것이다.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 이 대기업 뭐 기아라고 하지만 위험할 수 있다. 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저는 저 어 그냥 현대차 기아 뭐 주식 많이 오른다고 하지만 투자하지 않겠어요. 셀틀리언 횡보중이죠. 그리고 kb 구명 잘 올라가고 있는데 앞으로 더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일단 상승 추세인 것은 확실하고 그리고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락했을 때 올라갈 때 이제 이럴 때 매수로 해야 되는데 근데 이러지 못했으니까 여기는 좀 그렇지 않은 걸로 그러니까 즉 매수는 좀 보류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기울기도 많이 올라간 거죠. 기울기는 아 잠시만요. 죄송합니다. 지금 각도는 69.7도로 해가지고 주봉으로 볼 때 어 상당히 흥분해 있다라는 것으로 보고 그냥 여기는 투자 안 하는 걸로 해야 되지 않을까. 그 다음에 이제 많이 가지고 있다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영역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. 자 포스코 홀딩스 여기 어 네 투자하지 않은 걸로 하겠습니다. 지금 여기가 뭐로 들어가 있는 거죠. 뉴스 한번 봐볼까요. 뉴스로 들어가면은 자 뉴스 볼 게 없어서 그냥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뭐죠 포스콜 네이버 네이버 무슨 뭐 많이 힘듭니다. 힘들어요. 네 이렇게 해서 주봉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죠. 역배열 해서 어 네이버 믿지 말자. 대기업이 다닌다고 해서 믿지 말자. 삼성 SDI 삼성 SDI도 똑같은 거죠. 그 다음에 LG화학도 똑같이 세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하락주를 계속 잘 봐야 돼요. 하락에서 이렇게 쳐오르는 위로 쳐오르는 이런 주식들이 많이 있으니까 신한지주도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쳐오르는 거죠. 이렇게 해서 이런 주식들을 잘 봐야 되는데 일단은 어 금융주는 많이 이렇게 여러 가지 반영이 된 것 같아 가지고 좀 그럼 삼성 물산도 지금 하락 중이죠. 역배열 거의 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어떤 어 현대모비스 자 이렇게 해서 1봉으로 해서 7.45% 상승을 했네요. 그 다음에 이 윗고리가 생겼기 때문에 좀 여기서 많이 이렇게 눌려있던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팔았다 갑자기 하면서 이렇게 팔았는데 여기서 또 상승을 할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. 일단 현대모비스는 이 평선을 가로지르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할 동목 같습니다. 현대모비스 별표 이차놓고 금융주주 여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는 금융주는 뭐 예전에 사서 팔아서 좀 수익이 나긴 했지만 그래도 들어가지 않는 걸로 하고 삼성생명은 이 평선이 수렴해 있는 상태예요. 그런데 아무래도 또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요. 이렇게 보이는 거죠.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뭡니까? 하락삼각형 하락 추가할 수 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대칭삼각형 대칭삼각형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하락을 하는 건데 사실 다시 지오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 대칭삼각형에서는 이미 밑으로 하락을 했어요. 그래서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. 그래서 차라리 하락삼각형으로 봐서 더 하락할 수 있다. 방금 처부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게 보험주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잘 나간다고 하던데 한국보험주는 왜 이런지 참 모르겠습니다. 삼성 LG전자 봐볼게요. 이게 장대양봉이 나와서 뭐 AI 냉각으로 해가지고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원점으로 와버렸죠. 그렇기 때문에 장대양봉 생겨고 무슨 거래량이 엄청 터졌다고 해서도 여기서 항상 잘 봐야되는거 튈 때는 튀자. 저는 한국장에서는 장대양봉 생기면 그냥 바로 튀고 일단 보는 보는 그런게 있는데 일단 한국장은 고수영역입니다. 제가 미국장 한국장 다 하는데 지금 한국장은 고수영역으로 보이고 삼성화재 는 아 근데 제가 주린이라서 수익률은 뭐 크지 않습니다. 주시장에서 살아남고 있긴 한데 근데 지금 크지 않고 제 이야기는 그냥 걸러듣자. 그리고 영상 꺼셔도 됩니다. 왜냐면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해서 어 상승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삼성화재 여기도 잘 봐야 될 거 같아요. 그리고 이게 추세선을 닿았잖아요. 그러니까 어쩌면 이 추세선을 닿고 더 상승할 여력이 있을 수도 있다. 추세선 연결해 볼까요. 이렇게 해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하락을 어 하락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추세선 닿고 올라갈 수 있다. 이렇게 해서 한번 어디까지 하락하는지 보고 또 추세선 닿고 올라가는지도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이 주가는 어 이렇게 계속하는데 이렇게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면서 파동을 일으키면서 가는 경향이 되게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어 어디까지였죠? 표소코 퓨처엠 지금 몇일까지 오는지 모르겠어요. 삼성증권은 순위가 나오는데 이거는 순위가 안 나와서 여기도 지금 보니까 이 평선 수렴해 있어요. 이래서 수렴해 있는 주식은 잘 봐야 돼. 이렇게 수렴해 있다가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거든요. 그러면 포소코 퓨처엠 잘 보자. 그리고 어 여기 이렇게 하면서 또 여러가지 주식 어 수렴해 있는 주식 하락해 있는 주식 많이 봤죠. 그런 거를 잘 봐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자 메디니기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일단 카카오 또 가보겠습니다. 카카오 역배율로 해가지고 지금 폭락하는 거죠. 그러니까 믿지 말자. 이게 항상 뭐 다 좋아. 뭐 내재같이 다 좋은데 차트 꼭 봐야 됩니다. 한미반도체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오고 있다가 뭐 독점구조가 깨질 것 같다. 라고 했지만 그래도 잘 올라가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8% 9%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탄 사람들은 아주 좋은 지금 흐뭇한 미소가 나오는 그런 주식입니다. 금융주도 한학금융 이렇게 보면은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은 또 횡보상태 있는데 여기서 또 횡보상태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. 여기 보니까 생명 보험 이게 많은 거죠. 그 다음에 이 순위받김이 없어요. 우리 한국 주식은 그래서 이게 문제에요. 막 계속 치고 올라와 가지고 예전에 카카오처럼 계속 치고 올라와 가지고 막 바꾸고 바꾸고 그런 주식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국 정부에서 그냥 카카오 그냥 쳐내버린 거죠. 그래서 카카오 아까 본 것처럼 몇 배 올라가 있고 생명생명 일단 행복 추세로 왔다고 보고 LG전자 보면은 LG전자 아까 했죠. 자 메리츠 금융지주 24위 20위까지 보기로 했는데 그냥 뭐 한번 보는 겁니다. 메리츠 금융지주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마지막 25위를 보겠습니다. 제 딸이 안 일어나서 그냥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 크래프토우는 지금 떨어지나 했는데 계속 상승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아주 좋은 주식이죠.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에 지금 들어간 분들은 되게 부럽기도 하고 저는 안 들어갔는데 여기까지 하고 한번 뷰티 관련 주식을 한번 봐볼까요? 관심점 뷰티로 왔어요. 저의 회사에 동료가 뷰티에 엄청 관심이 있어서 그래서 뭐 시술도 많이 받고 이렇게 있더라구요. 사람 이게 남자든 여자든 이쁘기만 이쁘고 잘생기면 이렇게 사람이 모여들어서 이야기도 걸고 이렇게 하는 거죠. 그래서 저는 뭐 뷰티 시술 안 봤지만 일단 보면은 클래시스에는 단기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어 이렇게 상승 박스형이 만들어진 거죠. 이렇게 해서 상승 박스형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도 상승할까? 근데 지난 금요일에는 많이 하락을 했어요. 3.13% 그래도 이렇게 해서 또 하락을 하다가 다시 올라가고 하락을 하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한번 기대해 봐도 되지 않아요? 자 클래시스도 비슷한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. 방금 클리오였잖아요? 클래시스도 똑같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어 상승에 또 다른 상승에 초입으로 온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 자 제이시스 메디컬 지금 이렇게 상승 추세를 다시 그려가고 있는데 주봉으로 볼까요? 그럼 V자 상승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상승을 해 나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파마 리서치도 주봉으로 보면은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거죠. 이렇게 해서 어 여기 보니까 어 하락을 하게 된 게 여기서 저항선을 그려서 이 저항선을 닿고 내려온 거를 볼 수가 있네요. 저항선도 이 전에 이제 이 저항선이 아니라 이 저항선으로 해서 내려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음 일단 제가 볼 때는 어 코스피 1에서 25위까지 보였을 때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올라가는 이런 주식은 안 보였고 저는 이제 이렇게 올라갈 때 이런 구간에서 좀 사야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런 주식은 안 보였고 그 다음에 뷰티 관련 주도 4개 받는데 지금 그런 주식은 없고 일단 음 고점에 있거나 고점에서 행보하는 주식들 여러 개 있는 것 같았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게요. 제가 볼 때 어 살 게 없는 주식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뷰티주 중에서도 잠재력이 있는 주식이라면 뭐까지 골라볼 수 있었는데 클리오처럼 계속 상승 추세 대를 이어가는 주식 그리고 클래시스도 어 상승 추세를 다시 이어가고 있는 거죠.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. 자 주식 투자하는 방법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차트도 볼 수도 있고 뉴스도 볼 수도 있고 그런데 또 하나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뭐에 관심이 있는가 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등산에 어떤 사람이 관심이 있으면 등산에서 어떤 종류의 제품이 잘 팔리는가 그 다음에 피부 미용이 있으면 어떤 제품에 피부 미용 그런게 잘 팔리는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니면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어떤 제품이 잘 팔리는가 어떤 데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그런 걸 보면서 계속 이야기 할 수도 있는 거죠.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독일 갔을 때 어떤 여자분이 불닭볶음면을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. 그게 되게 좋대요. 그래서 한 6개월 전이었는데 그때 주식 샀으면 지금 대박 났을 건데 아무튼 어휘 주식이라는 거는 지금 추경 매수 할 거 없이 느긋하게 그 내 보면서 그 다음에 하락 지점에서 이제 사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흥분해서 매도는 아 매수는 좀 하지 않는 게 좋다. 이렇게 보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